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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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 메소델로지 아직도 안 적어가지고 빨리 적고 있어 나 IA 할거야 제 떨어진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경이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 정신 안 차려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드민턴 치러 왔어요 여기는 우리 학교 대표 관정남경 얘는 변지유 농구 저는 하이 하이 자 배드민턴 치겠습니다 조심 아 너무 귀여워 리도 한번 입어볼까요? 네? 리도 한번 입어볼까요? 연우야! 이거 소요진 안 되는 거 같아? 이제는 거니까 언니 발 컷 오케이 와 리 뒤돌아보세요 와 원피스다 원피스 와 언니 졸업한다 졸업한다 언니 졸업한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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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마워 여덟 시에 와서 자전지 중 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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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혼자 고마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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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할 겁니다 진짜 너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언니랑 같이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언니는 되게 친해져서요 저희는 친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겁니다 KBS 지금까지 KBS 뉴스였습니다 문화도 만나시고 안녕히 계세요 시사 중 이서블를 하고 와요 이서블를 만나고 이서블를 모여놓으면 주내 아주 좋습니다 이서블를 작성한 기사 어 소감은 어떤가요 소감 그만 물어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소감은 한 100번 말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BS였습니다 이어나가길 한국의 전형자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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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입니다. 이날에 대해, 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연에는 그 엔쳐서, 그 수다학생들의 분야입니다. 나는 우리 경영저님과 연우 송동원을 통해 저는ص 小시 학생들의 선생님입니다. 이 노래가 무엇인가요? 대단하시길 바랄ęp쌤 오늘 제가 은폐 gravitational 춤을 추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Radands 시간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과 이 노래는 ven기란다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on this wonderful celebration. This was Ka-yeon Ko, Lee Jin, and Yenu Park. Signing up as your today's BHA birthday MC. 지금 birthday party 끝나고 이제 컴퓨터가 끝났어요. 오늘... birthday라고 있어? 아니, 생일할 때 꼭 가면 미역국이잖아. 어쨌든 예, 저희는 birthday celebration 끝나고 이제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1시에 코앞 셀레브레이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와, 정리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birthday celebration. 아, 진짜? birthday celebration, 그... cake celebration에 맞습니다. 콧가루 잡았어. 지금... 별배 코앞이 H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9로 옮겨야돼. 춤신충한 고호정과 이승미씨. 생일 축구한 뇌, 소감 한번 말씀해주시죠. 상담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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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요. 졸려요?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3살이라고? 그 장식으로 아들백이, 너무 잘한다 촬영 중 촬영 중 9시! 렛츠 투어여! 1, 2, 3 HAPPY NOOON DAY! 3 1, 2, 3 밥 먹기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 구독할래? 너네 여기 나와도 돼? 응 화랑 막으로 이렇게 어 진짜? 구독 져요? 눌러주세요 우리는 케이크 다 잘랐습니다 이제 얘네 이제 간에 들어갈거 괜찮은데? 오늘 춤을 춰 오늘 출발 지금 중학교 학교에 왔어요 얘가 최고의 친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해바? 아니요 왜 아니요? 몰라요 방학 잘 보네요 이제 이모차 타고 집가서 집 마저 싸고 공항으로 해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항 가는 중 우리 이제 공항 가는 중 예제 리포트 공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해? 이미 다 봤어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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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송지연이랑 송영경만 뭐지? 너무 좋아하는데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하다가 한 번 발견한다니까 근데 갑자기 왜요? 갑자기 매일 파다 아 아 아 아 엮삼 엮삼 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